1랩은 무조건 W가 좋아요 왜냐하면 W가 라인도 좀 잘 맞추면 밀 수도 있고 이걸 누르는 순간에 평타 두 대가 나가니까 딜교가 괜찮더라고 야 쟤네 역보프 생각해 근데 브라운 상대를 많이 안 하죠 아니 이거 대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아 보여줄게 W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못 붙어 내가 더 빨리 클리어했기 때문에 앞라인은 클리어 W가 이따가 좋아 보이지? 좋아 탈리아 바텀 갈 수 있궁 나 지금 바로 못 잡고 아흑 짠 아흑 자 아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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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아흑 아흑 자리도 풀 일단 미드 싯 갔어 일단은 이 정도면 압박 잘했다 아씨 에라이 에라이 6,8 Q 맞히는거 봤냐 이게 30 Q 맞히는거 봤냐 이게 30 아직 보여줄게 더 많아 어 순전문 찍었어 보여줄게 많아 닥쳐 너네 그냥 보면 돼 아 아 윌탑 잘한다 아리 여기 미드 시야는 확 잡아줄게 아리 내려간다 아리 내려갔다 블루 먹고 왔어 야소 야소 야소는 라인전에서 CS 못먹게 계속 막아야지 어 그게 답이야 실드를 까지는게 중요하긴 해 아리 일단 요기해서 미양 헬리아 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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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내가 벽인신 했다고? 아니 나 일부러 약속 공 뺐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시에끼? 그냥 나가 되십쇼 형님 형님 갱나 되십쇼 갱나 대 이제 B1 딜 시즌 끝났어 나의 시대야 내 그 서러움 진짜 나 존나 서러운데 진짜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야 나 경제라고 하하하하 애들 다 타보러 갔어 다 타보러 갔어 여기로 갔어 다 3명 다 아래 여기 경제라고 호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에 아 아 실패했다 아 까비까비 매우 안맞았으면 사는건데 처맞아 버렸네 나이스 얘들아 나 오늘 루시안 잘하지 어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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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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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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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갱제야 이게 이게 갱제라고 알겠어? 갱제야 잘한다! 한두 번 잘합니까? 근데 라코야 응? 질량 꼴등 실화냐? 그것도 아트 복수로